2014 화순 고인돌 봄꽃축제가 지난 19일부터 시작했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 유적지 일대에서 수많은 봄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올해는 화순으로 봄 소풍 가자 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박규태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남 화순군 고인돌 유적지 1원입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을 반깁니다. 축제장에 나들이 나온 관람객들은 만개한 봄꽃 사이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축제장을 찾은 가족들도 화창한 날씨에 활짝 핀 봄꽃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꽃 이름도 앓혀주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겠습니다. 지난 19일에 2024 화순 고인돌 봄꽃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의 제목은 화순으로 봄 소풍 가자. 지난해 봄과 가을에 이어 고인돌 유적지에서 개최되는 세 번째 축제로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봄꽃이 만발한 유적지 내에 다채로운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화순 미림에는 만개한 유채꽃을 배경으로 핑크빛 초대형 벨리곰 조형물이 설치돼 포토스팟으로 조성됐습니다. 또한 드넓은 고인돌공원 잔디광장에는 팝업스토어 형식의 야외 카페를 중심으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축제장에 조성된 화려한 봄꽃들과 아름다운 조형물이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며칠 전에 왔다 갔거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꼭 언니랑 동생이랑 친구들이랑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왔어요. 고인돌 축제에 왔는데 유채꽃도 너무 예쁘고 군데군데 아기자기하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주 추억의 사진 남길 것 같습니다. 전남 화순군은 우리나라에서 고인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도곡면 효산리와 춘향면 대신리를 잇는 보검제 양쪽 계곡 일대에 596개의 고인돌이 밀집해 있습니다. 화순군은 축제기간 도곡 고인돌 유적종합안내소와 춘향 감태바위 구간을 왕복하는 고인돌 탐방버스 운행을 시작해 관람객들에게 제공합니다. 고인돌 탐방버스는 축제기간 관람객 안전을 위해 주중에만 운행하고 축제가 끝나는 5월부터는 정기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군은 축제장에 관리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화순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혹시 모를 안전문제 대비체계도 구축했습니다.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봄꽃들의 향연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CNB 뉴스 박규태입니다. CNB 뉴스 박규태입니다.